그럼 너가 이제 이제 어떻게 확인해 어떻게 확인해? 그냥 자유롭게 들려요? 여기 왔어 여기가 무대고 다들 이렇게 앉아있어 앞자리가 아니라 딱 중간 정도 51번째? 51번째 정도? 하하하하 할 말이 없네요 나중에 중간중간 한번씩 켤게 전신샷좀 보여달라고 여기서 어떻게 보여 저쪽에서 한번 가봐야될게요 제가 나중에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셔노라고? 인터넷 그거 인터넷 그거 나도 펠카 번 가져올거랬다 사장님 가져와 사장님 보여주세요 사장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옆에 소프님 있어 소프님 앞에 롤비제인들 아 뻘 좀 했어 혹시 같이 셀카 찍고 오세요? 네네 나 지금 방송중인데 나와도 돼요? 아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소프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포님 뭐뭐좋아요 좀 셀카 좀 이거 정장이 많나? 제 폰이 아니라가지고 어 밧데리가 없어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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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포거긴 호거인데 안되지 말입니까 아유 여기다가 자 어 야 아유 안녕하세요 롤도 하시고 하이지도 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 그쵸? 다이라잖아 다이라 어두워서 잘 안보이네 반갑습니다 우리 팀은 아니었지만 어두워졌다 이따가 얘기해요 지금 어두워졌어 지금 시작인가 봐 제가 중간중간 쉴 때 한 방씩 킬게요 오 뭐야 대박 빨리 공식방으로 가고 와줄러 봐야될거 아니야 사장님 나오세요 안보여 더 기쁘네요 자 이어서 운영자가 뽑은 bj부분 특별상 수상자분들을 저희가 한번 호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가 뽑은 또 상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겠죠 자 어떤 분께서 받게되는지 역시 우리 박현서님이 고생해주시겠습니다 네 2015 아프리카TV bj 대상 운영자가 뽑은 bj부분 세 분입니다 공신 강성태 풍월양 그리고 유창선 박사님이십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프리카TV 방송대상 운영자가 뽑은 특별 bj부분 공신 강성태님 풍월양님 그리고 유창선 박사님을 무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네 역시나 아주 각자의 멋진 또 방송들을 해내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세 분의 bj분들께서 운영자가 뽑은 bj 특별상을 수상하시겠습니다 역시 아 우리 시상에는 우리 박현서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풍월양님이십니다 네 2008년 와우 방송을 시작으로 다양한 pc게임 공포게임 컨텐츠로 일상에 지친 시청자분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소감 우리 풍월양님 먼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j 풍월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운영자 분들이 뽑으신 상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에서 주신 거니까 방송을 더 열심히 라는 그런 소리로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방송 도와주시는 양념님하고 클렌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수 아 근데 이렇게 해서 뭐하지 사진 찍는 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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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송 될 거에요? 지금 시작된 건가요? 채팅창 있어요? 어, 예. 올라오네요. 아이고, 가득 고마. 제 백사에 들려요? 반갑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 엄청 오래 걸리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상. 네, 특별상. 다음에는 대상. 대상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요? 터져버렸어,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빨리 가서 방송 키고 싶지만 오늘은 쉴게요. 오늘은 쉬고 오늘 도와주신 분들, 저번에 도와주신 분들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새벽에라도 켤 수 있으면 켤게요. 한 12시 뭐 넘어서. 아, 근데 못 켤 것 같아. 그냥 내일, 내일 할게요. 집도 멀어서. 네, 쉬었다가 갈게요. 침묵 침묵 아니야.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목소리도 들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셨죠? 터질 것 같아.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 이따 봐요. 터진다, 터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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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